올레아코인 비상장코인 사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전담센터입니다. 비상장코인 올레아코인과 관련하여 저희 센터로 문의가 근래에 증가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올레아코인 관련 사례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께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02537-0040 번호로 연락주시면 1일 대 1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연락하랍니다. 불법 텔레마케터들은 올레아코인이 매우 유망하며 좋은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올레아코인을 판매하였는데요. 무상향 가능성이 100% 이상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전화주시고 사기인지 확인까지 시켜드리는데도 고민 좀 해보시겠다고 하시고는 수일이 지나 다시 문의를 주셔서 진행하는데요. 즉 불법 브로커들이 투자를 관여하며 제시한 칸톡, 전화, 사진, 상장 예정이라는 자료 등 모든 자료가 조작된 거짓이었습니다. 만약 환불 골든타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즉시 02-537-0040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100원에서는 올레아코인 피해자를 모집하여 집단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다면 법무법인 100원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신 분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시고 피해 입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로 24시간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민영사상의 대응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